커피튀도 다 있습니다. 오뎅도 팔고 떡볶이도 팔고 저희들이 지금 이제 잠깐 아마 요기를 했네요. 떡볶이로. 맛있네 떡볶이. 아이고 어서오세요. 근데 날씨가 추웠다 보니까 이쪽보다는 지금 이쪽이 따뜻해요. 왜냐면 날로가 이쪽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날로를 세 개를 샀는데 하나 누가 훔쳐가가지고 두 개밖에 없어요. 야 진짜 거짓걸 훔쳐갈게 없어가지고 거짓걸 훔쳐가요. 별거 다 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기 또 오직했더니 국물상 아저씨가 여기까지 가져갔더라고. 공개같이. 네 막. 이 돈 되는 거는 다 가져가더라고. 또 뉴스 보니까 그 메리톱 뚜껑인가 그거까지 훔쳐가더라고. 나도 있어 먹어줘. 엄마 불할때 훔쳐가. 소년분들이 지금 앉지를 않아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밑에 하얀 줄이 있죠. 이게 지금 전기선인데 지금 다 지금 뜨뜨뜨뜻하게 지금 전기를 올려놨어. 우리 엄마 밑에 뜨겁죠. 네. 거 봐. 껌 뻥도 더러기 잘 치네. 자. 눈 깜짝 안 해도. 응. 그러네. 그러면은 한번 가보십니다. 정력. 잔잔하게 하고. 손님분들이 몇 번 오시면은. 이제 또 신게 들어오셔요. 네. 네. 지금은 아무것도 안 팔아요. 이렇게 꼬셔놓고 있다가 팔아야지. 당신은 나에게 할 말이 없나요. 아직도 나는 할 말이 많은데 당신의 눈에 한밤 눈물이 당신의 눈에 한밤 눈물이 이별의 진실이 가는군 사랑은 정력은 무엇인가요 다섯 하나 되려면 그만인가요 이별은 정력은 무엇인가요 또 다른 만남의 시작입니다. 또 다른 만남의 시작입니다. 또 다른 만남의 시작입니다. 돌아사는 그대 마지막 눈물에 남은 바랍니다. 또 다른 만남의 시작입니다. 또 다른 만남의 시작입니다. 또 다른 만남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무엇인가요 나에게 오직 단신뿐인데 나에게 오직 단신뿐인데 우리가 나는 사랑의 기쁨이 이별을 막을 수 없나요 사랑은 정력은 무엇인가요 다섯 하나 되려면 그만인가요 이결은 정력은 무엇인가요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인가요 볼아서는 그대 마지막 눈물에 나는 바랍니다. 운밍하 돌아서는 그대 마지막 욕물에 나는 바람대요 운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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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들이 우리 사모님들을 이렇게 또 와터갔다 하시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슬픔 떨어져서 난 극신아 거 가시는 줄 알고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 아니 그냥 못자고 하는 얘기고 우리 사모님들은 사묵에 사시는 건데?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이 동네가 추운 날씨가 되는 사람들이 안 나와요? 아 그렇구나. 하긴 뭐. 여기 되게 춥죠? 여기 지금 행사 아침 하루 온 사람들이 미친 거죠? 네네. 우리 엄마들이 나와 있네? 몰라서 오겠네. 아 몰라서? 네네. 제가 내년부터는 안 올게요. 네네. 아 그래 또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년에 올 때는 우리가 진짜 완전 무장을 하고 있잖아. 진짜 뭣도 모르고 이 바지도 얇은 거 입고 와가지고 내목이 좋네. 아 내목 아니면 쫄바지. 그러면은 노래라도 하나 더 합시다. 얘 좀 구수한 노래 하나 더 하자. 어 니가 고개 안 좋겠구나. 자 가만 있어봐. 저 얼굴 보니까 확 생각이 안 나요? 야 형이 자주 불렀던 노래가 뭐냐?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 다 좋아해. 그러면은 그걸로 한번 가봅시다. 묻지 마세요. 내 나이도 묻지 말고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월 3만 5천원 보람상조 그걸로 한번 가봅시다. 묻지 마세요. 그걸 나눠줘. 그 찾았어? 아직 못 찾았어? 좀 시동이 걸려. 응. 요즘에는 이제 첨단시대라 이 컴퓨터를 배워야 되는데 우리 짱구가 좀 늦게 배워가지고 천천히 해 천천히. 바쁜 뭐 바쁜 좀 다르는데 우리 저기 짱구하고 우리하고 같이 일한지 좀 오래됐는데 아직 모르네. 그렇지 제목을 딱 찍어갖고 묻지 마세요. 자 야 제 한글 좀 다시 가르쳐줘. 왜? 나가지 마. 나가면은 막 젖꼭지 서. 삼촌 엿 없어요? 엿 있어요. 엿 다 몇 터랑. 예. 몇 개 드릴까요? 두 개만. 하나에 5천원이고 두 개는 5천원인데 두 개 드릴까? 네. 두 개. 야. 진짜로 저런 분들만 오셨으면 좋겠네. 두루지도 않고 엿이 있냐고. 아. 잠돌놈 필요없어요. 예. 오늘 돈 많이 따세요. 화이팅! 빨리 노래 불러봐요. 아 노래 불러봐요. 우리가 빨리 노래 불러낸다. 응. 가봅시다. 묻지 마세요. 갑시다. 엿! 예. 마세요. 여기까지만 뜨는데 내 모습을 한다. 여기까지만 뜨는데 내 모습을 한다. 즉. 아. 엿! 묻지 마세요. 좋다. 오. 묻지 마세요. 울어 묻지 마세요. 아. 까라. 생각. . 유. 제. . 희. 오. 야. 와. 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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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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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날 세월은 싸우러운 우리 지구 사산 넘어가는 저 위주 나가는지 못하는 곳이야 세월은 가치를 마는 곳이야 웃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울어 보지 마세요 내 따기를 놓지 마세요 흘려봐 내 정주 잘할 것도 모르는데 영혼의 숫자만 닿아보네 여기까지 왔는데 맘만 보고 왔는데 지난날 세월은 서로 굳은 우리 지구 사산 넘어가는 저 위주 나가는 저 위주 이날 세월은 가치를 바로가 여기까지 너무 높은데 반만 보고 왔는데 지난날 세월은 서로 굳은 내 두 번째네 치르라고 옷 꺼져, 옷 꺼져 옷 꺼져 옷 꺼져 옷 꺼져 옷 꺼져 돈도 질락이 없네 응? 맞다, 맞다 맞어, 맞어 마이크 받으러 왔다 여기까지, 어디까지 했냐 저기,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럼 저렇게 해야지 뭘 그런데 이렇게 놔도 되니까 나와있는데 아... 아... 아까 낮에 한 번 거리고 이번에 또 나갔는데 종이가 뭐가 지금 잘못된가봐 응, 기름을 좀 많이 주면 되는데 응, 그러면은 새로 다시 해야 되겠네 다시, 아, 지루하고 다시 부를까, 이번에? 다른 노래 아니, 이제 지겨우니까 다른거 불러 아, 그거 불러 지르라도 내 맘대로 못 불러 그래, 그러면은 묻지 마세요 한 번 더 해줘 아, 그건 아니다 응? 그건 아니다 그러면은 엄마들하고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이기는 사람들 아, 됐어 그러면은 야, 보고싶단 내 사람 그걸로 바꿔줘 우리 엄마들은 무조건 신나는 것만 부르면 돼 맞지, 엄마? 응, 알았어 그러면은 신나는 걸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 또 쳐주는 거를 부르면은 우리 식구들이 투자구를 못 쳐 빠른 거를 불러야지 뭔 말인지 알죠? 네네 자, 그러면은 신나게 가면 가는데 예, 가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우리 엄마들은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엄마는 다른 사람들은 아까 끝난 데다가 싹 가버렸는데 끝까지 예, 자리에 남아있더라고 참, 근데 진짜 너무 고마워 이 엄마는 가라도 안 간다고 왜? 예, 끝날 때까지 아, 끝날 때까지 아, 그런 엄마였어? 아, 그럼 우리 엄마들은 여기 6일까지 해요? 예? 6일까지 어? 네 아, 노래 부르는 거 6일까지 해? 예, 예 아니, 우리 이 행사가 6일까지 한다고 예 그때까지 나오셔요? 예, 하긴 뭐 집구석에 있어봤자 뭐해 예, 흘릴 게 없는데 그냥 예, 형님 그럼 하긴 뭐 집구석에 있으면 뭐 그 며느리 개가 된다들한테 그 욕먹어 버렸지 눈치 보이고 그치, 엄마? 그냥 나오시면 돼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아들 집에 아, 아들 집에 아, 나는 또 이제 저 후에 갔나구나 아들 집에 왔어요 아니, 근데 손짓을 이렇게 해가지고 난 절로 갔네잖아 뭐 아, 아버지 아들 어? 아, 50만원 할다고? 아들이 하고 있어 아, 그렇구나 응 하여튼 뭐 좀 사이가 안 좋은가봐요 내가 뭐 자세한 거는 안 물어볼게 응 그러면은 보고싶단 내 사람 그걸로 한번 가봅시다 신나게 사람이 없어도 저희 식구끼리라도 신나게 노래하는데 응 조금 이따가 음악 주라 응 전화통화 못 쓰니까 네 전화통화 끝나면 이제 음악 할게 응 아니, 왜냐면 전화통화 하세요 아니, 우리가 방해되면 안됩니다 그래 됐어요 예 음악 주워 전화통화 끝났다 가자 최고 예 예 예 예 예 난 서구의 맘 아는 곳을 잃은 이 마을 추억의 저번째 이 거리는 걸어가고 눈물이 아픈 밤이네 우리 밀수 없는 그 생활 돌아볼 수 없는 그 여자가 우리 여름이 어디서라도 못가고 보고 싶은 그때 그 여자 úa writer Bovie l 울고 normale 주소 그러나 기다려주시 Ah 나 난 난 내가 난 난 Whoa яз 우리 하늘이 제가 흔들고 바람의 빛이 쏟아지는 속에만 한곳을 잃은 입학을 추억을 잃은 입학을 눈물이 안 흔들고 바람의 빛이 쏟아지는 속에 볼수록 없는 그 여자 우연히 어디서라도 못한 거 보고 싶은 그때 그 여자 바람의 빛이 바람의 빛이 우연히 바람의 빛이 한 번 더 오신다는데 사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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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요즘 신나는 노래를 불러야지 다들 좋아하시네 그저 여기 날씨가 추우니까요 어 이제 좀 안 추우신 분들은 이쪽으로 오셔요 난로가 이쪽에 있어가지고 그게 바짝 있으면은 조금은 다 타요 큰일나 그러면은 하나 더 부를까 천년지기 괜찮아요 우리 엄마들 세련된다 이런 노래들 아시고 혹시나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시키셔요 생각해보고 생각해보고 다 불러줘 다른 엄마들만 물어보는게 아니라 혹시나 듣고 싶은 노래 아무거나 네 근데 눈 뜬거에요 그러면은 천년지기 그거 한걸로 가보십니다 그렇지 이 시간이 이제 8시가 다 돼가니까 어디선가 모르게 꾸역꾸역 나오네 아직까지 이 동네에 일들을 하고 있나봐요 내가 옆장 차왔다 내가 옆장 차왔다니까 내가 옆장 차왔다 네 이분이 이 동네에 이장님이셔요? 아니요 사람들 많이 오라고 이장이장이장이장 이게 좀 추워도 가만히 있으면 더 추워요 이게 우리 엄마들이 앉아있어도 움직이고 박수치고 그래야지 좀 덜 추워 뭔 말인지 알죠 아니 근데 종상도 같은 경우는 된다 그러면은 충청도는 귀여아뇨 그러면 귀여워 이러는데 강원도는 뭐라고 그러는데요 그럼 아아 준비 댓글해요 이렇게 해야되고 시끄러면 동네가 물어보면 배불러야나 자 어? 자 저희들이 이 시대에 많이 못달 이게 왜냐면은 뒤에 저기 대가리를 큰 애가 뭐라고 하냐면은 혼자야 그게 뭔 말이에요 그게 다들 모르는다는데 아 혼자 사냐고 아아 제발 이렇게 물어 혼자야? 어 혼자 사냐고 아 다 과부요 자 다들 저기 네 분이 가보면은 네 가보면은 아니 여보세요 아무나 주워가죠 어? 주.. 왜? 왜 얼굴들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다 마음에 안 들어? 아 싫어? 이런 얼굴들도 지금 이게 아 남자 없었는데 아 손이 있어 자 가봅시다 천년 중에 하하하하 하긴 뭐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해야지 우리 엄마들이 좋아하지 우리 엄마들은 남자 필요 없어 응 성만 있으면 돼 자 음악 준비됐으면 스타트 야 야 야 야 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니 박수도 안 치우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미쳤다고 하냐 야 이 박수도 좀 쳐주고 이왕 저기 우리 엄마들은 좀 긍정적으로 좀 살아요 왜 이 세상을 삐딱하게 살아 아니 박수를 나와야지 우리가 시작하자니까 다리 옆에서 야 하지마 하지마 하하하하 아니 괜찮아 장갑적이 끼어있어도 소리 안나저도 돼 이게 지금 모션만 이렇게 해도 돼 하하하하 그렇지 야 진짜 야 세다 야 야 여단을 맞춰봐 진짜로 우리 저기 우리 엄청 사모님이 진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좀 협조를 해줘야 돼 엿먹어요 응 그렇지 근데 바른분들도 같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 이렇게 해줘요 내가 엿 또줄게 내부만 시이이이자 하하하하 역시 옆발이 최고다 공짜로 주니까 바로 이제 핸드폰이 풀리네 이렇게 해주신 것 같지 그렇지 공짜들도 하고 오네 공짜들도 얼쑤 좋다고 하고 와 아 공짜들도 얼쑤 좋다고 온다고 미로 많이 있었어요 자꾸 말 시키니까 남들이 먹으면 우리 식구인 줄 알잖아 자 철면축위 가봅시다 출발 좋다 내가 죽은 거 미스게 내가 눌리고 미스게 비용한 제니로 주지구 눈을 거름날개 키디나 거름날개 혼대야 출범신에 나오긴 호시야 스윗호야 우리도 천천히 공동기습 번대들이 하자 하뜨를 해 하겠다고 너랑 미색해 니가 있어 여쭙다 멈춰 나를 좀 치는구나 하이 아 이거 수준이거기랑 못 받으셔요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아 갑자기 이 새끼가 밀었잖아요 그렇지? 어... 너는 나의 킹이야 너는 나의 꼼꼼이야 죽어지지 않는 것이야 신호야 우리 무척해자는 약불높이들 덕대를 하자 한겹에 그들 함께 가고 우리 새끼들 니가 미소에 오지마 정말 좋은 신호야 신호야 우리 무척해자는 우리 무척해자는 한겹에 그들 함께 가고 우리 무척해자는 여러분이 새끼들 오지마 너 정말 좋은 신호야 너 정말 좋은 신호야 너 정말 멋진 친구야 사랑해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또 많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또 그지들 보려고 참 이렇게들 오셔가지고 너무 고맙고 근데 날씨만 조금 이게 따뜻하고 손님들 좀 많았으면은 저희들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성감대를 느끼면서 같이 재미나게 이제 막 공연하고 그럴때는 참 안타깝네 내일 모레 많이 온다고 그랬다가 우리가 조진게 한두 번 아니요 이번에 토요일이면 많이 오겠지 했는데 안오더라고 시안하게 근데 이게 또 정선 카지노가 있어가지고 그것때문에 또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고 지금 또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이 강원도 이쪽도 동계올림픽이 또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니들도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 외국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그런데가 가지고 있는 끼들이 참 많아요 우리 진짜 이 얼굴 표정들을 봐봐 예산없지말라 다들 끼가 있는데 반응만 좁은 반응만 있으면은 제가 원매시혁도 하고 그래요 요즘 그치들이요 못하는게 없어 진짜 맞는 제주꾼들이야 진짜 혹시 여기 강원도는 여기 4북에는 그거 다니나 모르겠네 KTS 다녀요? 아 안 다니니까 소리도 모르겠네 그냥 옛날에 그냥 오르지 그냥 흐어어이 부추추 이거 밖에 모르겠네 요즘 시대가 KTS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다니면 딱 가는 kts 소리가 어떻게 났냐 이렇게 납니다 다시 가요 후 후 후 아우 어우씨가 어디어죽감 이게 겨울에 헬라니까 어허 어허 어죽감이네 그리고 이 큰 백구동소리 헬로콩달소리 그리고 이 외국사람들이 민국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큰 오드가이 소리가 이래요. 소리가 신호는 걸은 것보다 들려요. 이런 들 Ink은 자 lett Aww 1325도가이 신호가 바뀌면 발을 이렇게 주변합니다. 아우 진짜 어지러워 죽겠네 이런거 괜히 했네 그러면은 어 엄청 순차 아우 진짜 어지럽네 그러면 노래도 노래지만은 내가 뭐지 이따가 내가 다 해드릴게 진짜로 저희들이 광대니까 그 광대라는 이 음악을 펴가지고 나한테 한번 진짜 지금 손님분들이 자기게 좀 들어올 때 아냐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그냥 다들 힘든데 뭐 애보고 그러냐고 다들 힘들어 그래서 저희들이 가만있어요 쪽수가 아 나한테 한번 치라고요 네네 제가 잘해드릴게 진짜 지금에도 신고가 아홉 명인데 주장밖에 안진데 하긴 뭐 2만원 출려놓은게 안주는 새끼들 많은데 근데 사장님 고맙습니다 네네 여기 사후국에 와가지고 처음 와가지고 어 아 여기다 꽂으라고 아니 꽂으면 안돼 돈있는거 줄은 돈 안나와요 자 그걸로 광대라는 이 음악으로 제대로 한번 치고 딱 끝나고 나서 앵콜이 나오면은 배 띄워라 그걸로 한번 멋들어지게 가볼게요 네네 여기쯤 아니 여기는 강원도인데 신나봐 꼭 충청도 같아요 너무 늦네 응 음악 준비됐으면은 저 꽹과리 누가 잡아 어 잡아 잡아 꽹과리 니가 잡았으니까 이 가까이 와 왜냐면 이 추운 날씨에는 꽹과리 안치려고 그래요 왜냐면 손실러워 그렇지 여기 너 여기 앉아있어 짱구가 저 겨울에 돈 많이 벌었나 보다 어 어우 신발도 줘다니 응 자 여기 올라와 여기 앉아있어 그렇지 야 그러고 좀 추우니까 저 박스라도 하나 갖다줘 얘 그러다가 진짜 치질 못해 밑구녕 나와 큰일났냐 겨울에 밑구녕 나와봐 힘들어 여기 앉아있어 여기 앉아 짱구야 그렇지 자 짱 사치니까 밑구녕 나오면 짱으로 기기 자 광대라는 이 음악으로 한번 해드리고 앵콜이 나오면은 이 배뛰워라 까지 한번 가봅니다 음악 준비됐지 손수도 앞전 응 아프 응 그렇지 누구누구도 앞전 너 나와 너 나와 우리 저기 작은 경기에서 히어 가자 strains 라에요 드라이크 칱싱 대비한 칠데어석 뭘 못잇지마 우리 모두의 신이 나서 춤을 추지 마고 난 몰래 있으며 노래한다 중단장이라고 농감... 축하 축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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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요 지금 아니 이렇게 셋이 진짜 얼굴이 미주거리 시바보같이 생긴 세 명이 나와가지고도 이렇게 하는데 멀쩡한 사람들 야 어디갔어? 우리 구월이 그걸 양재이가 했을 때 해야되는데 저기 이번에 여기 우리 저기 이름이 득도디 득도디 박수완 최당아 오빠는 깡남 스타일 깡남 스타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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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 으 으 아니 아 네 네가 예 인사 으 그 친구가 그냥 들어왔길래 다가가게 들어왔길래 딱 가가지고 누가 돈 들으면 얼른 뛰어가는 얘기 난 우리 나를 숨고 있는 곳 이 눈물을 줄게요 기다릴 수 없는 운명감 앞에 소리렛여 울지 못하고 아는 바라스로 길 바라스만 보기 사편보기 사라게 아는 바라스만 보기 아는 바라스만 보기 이대로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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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는 바라스만 보기 아는 바라스만 보기 아는 바라스만 보기 그 집 앞 한 15로 땡겨 버려 그 집 앞 하나 부르고 저희도 이제 잠깐 이제 들어갔다가 왜냐면 이제 우리 작은 거인 예술단의 마스크트 누구요? 윤정희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물어봤는데 이따가 나와서 얘기할거지만은 야 윤정아 니가 밑에서 하냐 아니면 니가 우에서 하냐 우에서 봐봐 우에서 한대잖아 네 자 이따가 나와서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네 자 그 집 앞 하나만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윤정희 부마님이 나와가지고 한번 모셔드리겠습니다 네 아 달래가 아 그거 예 윤정희가 나와서 할거에요 네 달래가 모르니까 패스하는거에요 자 일단은 곤준이되니까 다들 가지고 자 그럼 달래강은 제가 배워가지고 내가 해드릴게 예 달래강이 뭐 하긴 다른배강이 뭐 아 밝힌 아리나 한번 해보죠 아 다른새끼 갔어요 예 자 일단 돈 많이 받았습니다 예 자 그 집 앞 한번 가봅시다 음악 지배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고 으 으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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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